진주동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정신없던 올 한해도 약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진주동부 새마을금고는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을 잘 이겨내신 우리 회원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새롭고 밝은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 진주동부 새마을금고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하얀수의 해 신축년 달력입니다. 비록 올해는 계획하신 것들에 많은 변수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내년에는 목표하신 것 모두 이루실 수 있도록 금전운이 생긴다는 새마을금고 달력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띠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땅속에서 씨앗이 싹 터봄을 기다리는 해를 의미합니다. 소처럼 묵묵히 목표대로 우직하게 나아간다면 2021년은 모두에게 건강하고 잘 풀리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달력 배분은 오는 11월 2일 월요일부터 본점을 비롯해 도동지점, 공단지점, 행복지점에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주동부금고 본점은 동명고 맞은편, 도동지점은 하대중앙고등학교 옆에 있으며, 공단지점은 공단시장 근처, 행복지점은 초장앤코타운 상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주동부세마을금고는 내년에도 고객님께 득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